이렇게 싸가지고 다닐 빵을 안 먹어 빵을 많이 넣는다고요 빵을 많이 넣는다고요 빵을 많이 넣는다고요 내가 아침에 여기 한 번씩 사다 먹으라고 받아주시면 안 돼요 아 너무 잘 된다 잘라줘 지금 구간 괜찮아요 원래 통합니다 근데 여기에 터지면 안 돼요 너무 맛있죠 그럼 우리가 이거 찍어 먹을 거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해소 해소 접사 귀뚜라미죠 죽이시네 네 네 though 아 아 蛻 여러분 그만 멈춰 좋겠습니까 んです plein 다 이렇게 idiots 감사합니다.